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진짜 절약할 줄 알아요 방송용 봉화가 아니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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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자대주의에 쩔었네 자대주의? 근데 연구원 쪽 만나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오래가고 싶은 이유가 그만 김우영 김우영 약간 차지연잠 아 아 농구계획 캤었으면 갔다 이 제품 참 주체박아기네 으아아아 나 사실 공헌 아니야 내일 자리 옆에 똥냄새납니다 와 으아아아